오, 최고! 와, 거의 뭐 케이크 만들듯이 오히려 좋아. 포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도망갈까 생각했는데. 네, 저는... ADAPEX!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저희 이펙스가 다 같이 빅피처에 놀러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빅피처! 여러분, 근데 빅피처에 오면 다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아, 비론이죠. 정답이 나와있네. 스크림! 굿이랑 맨날 잔자고 하는 사연이기 때문에 동그들이랑 하셔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스의 빅피처 주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곧 만나게 될 팬분들과 함께할 첫 팬미팅 포스터를 그려주세요! 와우! 재미있겠다. 한 번 빨리 저 팬분들 만나고 싶은데. 진짜로. 다들 뭐 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게임! 팬분들과 게임! 아, 맞아요. 마피아 게임을... 와우! 무대에서 동영을 다 꺼놓고 마피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마피아, 마피아는 20명. 오, 이중채는 13명. 더 자세한 것, 그림으로 바로 만나보죠. 아, 좋죠? 이펙스의 빅피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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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가운데 일단 이펙스 팬미팅 있어요. 이펙스 팬미팅? 오케이. 근데 에이든이... 모재미! 노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건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아재 개그를 준비해봤어요, 사실. 네, 해주세요. 사장님이 돌면? 몰라요. 보스턴. 오오... 이거 좀 웃긴데. 또 안 했는데. 차가차차차 간난다. 근데 스케치 아니에요? 근데 왜 채색을 하냐고. 오오오. 아니 그냥 해, 스케치해, 스케치해. 통색으로 스케치한 거라고 말할게요.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이펙스. 역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데프, 데프. 데프 감자칩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허니버터 땡하고 예 땡하고 예왕이? 그다음에 포카 땡이요. 포카 땡이요. 데프, 그 싸인 있잖아요. 싸인이 굉장히 자기 이름으로 정직한데 아, 그렇죠. 누구와 함께 만들었을까요? 동현이 형이랑 같이 만들었는데요. 제이 이거까지 만들었는데 그 뒤에도 동현이 형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동현이 형 거네요. 맞아요. 아, 그렇네요. 80%가 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좌번호 아, 네? 근데 저희가 그릴 걸 좀 마련해주시면 안 돼요. 완료가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스케치 잘했지 않나요? 8명에서 다 그려야 되는 거. 그렇죠, 여기다 봐. 두 팀인데 지금 1조예요. 부족한데. 아, 근데 좀 잘했다, 나한테. 요즘 빠져있는 음식이 있다면? 땡! 땡! 토도도도! 그만!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괜찮네. 요즘 저희 많이 먹잖아요. 짜그리 많이 먹잖아요, 짜그리. 아, 맛있죠. 김치 짜그리. 아, 김짜. 삼겹살들. 맛있다. 네, 그래서 데뷔 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네. 활동, 이번에 활동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첫 활동이었잖아요. 기대도 컸는데 그만큼 재밌게 또 하고 팬분들이 처음인데 사랑도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뭔가 다 해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 오늘 아침 뭐 드셨죠, 위시 씨? 마라 샹궈 먹었습니다. 혹시 평상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하죠. 오, 참. 뭐야, 지금 뭐야? 스케치 팀 맞아요? 피가 뭐야, 피. 피는 막 말하지. 예술은 한참을 몰라요. 태생부터 이과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시잖아요. 저는 그런지. 테스트 가능할까요? 네, 어떤 테스트? 바로, 바로. 암산 테스트입니다. 괄호 열고 7 더하기 8, 괄호 닫고 더하기 999는? 이게, 이게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5, 15, 225. 그냥 1 한 다음에 1224. 맞지 않나요? 정답이네요. 문제 쉽게 해 주셨네. 대기실에 선착했어. 아, 처음 봤어요. 자, 이거 그려야 되는데 저 사인 먼저 하면 되나? 진짜예요. 미시 형이 집중하러.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작가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거 무슨 아닌 것 같아. 잠깐, 잠깐, 잠깐. 수승 불가능. 위시 형의 생일날 썼던 롤링 페이퍼에 충격과 공포의 거대 위시를 위디 위시... 거대... 아니, 아니, 아니. 질문 한 대씩 해주세요. 질문을 주세요. 위시 형 롤링 페이퍼에 위시 형 엄청 크게 그렸잖아요. 그거 해석 좀 해주세요. 위시 형. 와, 저거 그렸어요? 와, 근데 저거는... 헐크죠, 헐크. 위시 형 삼두가 긍직한 거. 저 사진이 본인이 맞으신가요? 한번 해명해 주시면. 큰일 났다, 진짜. 상상에 맡기시는 거죠. 저는 요새... 마라. 마라 샹궈에 맞어 있었습니다. 남두부, 푸주를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그렇죠, 소고기 추가하고 분모자 추가하고. 오, 갑자기요. 여기까지. 믿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죠. 팬 여러분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무대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변수도 있었지만 근데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저희가 네,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이 집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채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분 안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5분 동안 이렇게 조질러 놨기 때문에. 보기에는 조금 걷잡을 수 없어 보여도 저 지금 설명은 머릿속에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아미 덕분에 저희 팀의 오히려 좋아! 아, 맞죠. 가야 돼! 이게 유행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때가 언젠가요? 아무래도 방금이죠? 방금.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스케치를 보고 네. 오히려 좋아! 파이팅! 파이팅! 혹시, 윙크가 어려운 아민 씨. 혹시 데뷔하고 윙크가 늘진 않아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연습해본다면? 렛츠고! 저도 같이! 아직도 못합니다. 아, 저도 다음 활동 때 한 번 하는 걸로. 네, 한 번 제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은 윙크거든요. 이펙스의 메인보컬 예왕. 예왕.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나요? 뭐가 그리 궁금해?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나도 몰라, what I want to be. 진짜 한 번 하고 싶은데. 리드댄스, 아미 씨. 노케스천 바로 안무 들어가실게요. 박스. 잠깐만, 잠깐만. 진짜요? 노, 노. 잠시만요. 지금 예왕 씨가 저희 팀에서 큰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약간 비교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건 거? 이거요? 지금 나보다 큰 사람이 있나? 한번 제가 봐요. 제가 더 큰 사람이 있나요? 타이틀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쁜 손으로 가시죠. 예쁜 손을 가지고 계세요, 예왕 씨. 근데 뭔가 확실히 채색을 하니까 뭔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오! 그만, 그만! 이건 할게요, 이것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음악 방송 이렇게 돌고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도 하고 같은 경험들을 했는데 이 집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라고 지금. 한마디. 안 끊기긴 했어, 한마디긴 했어. 잘했어. 산업으로 가셨나요? 첫 데뷔 했잖아요. 이렇게 한 마디를 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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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지우개. 지우개. 위시 형의 웃음 버튼이 형이잖아요. 그런 관련된 일화가.. 형은 왜 제가 웃음 버튼이에요? 약간 럭비공같이 통통 튀느면 어디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방금 말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야, 놔주지 마. 바로 그냥 갑시다. 오, 잠깐만. 이거 맞나? 그림에 입체감이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3D로 가는 건가요? 3D 프리티. 저희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지문만 해주세요. 끝났죠? 네. 끝났다고요? 자, 그럼. 팩캠 및 뮤을 담아서 뮤로 데뷔하게 된 뮤. 네. 처음 예명을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 다 같이 앉아있잖아요. 저는 제 예명을 듣고 와, 이거는 내 거다. 너무 신비롭고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도망갈까 생각했다. 근데 뮤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뮤의 표정은 봤어요. 아니, 뮤 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설레서. 너무 좋아서.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솔직히 저는 피카주가 제일 좋아요. 지금 뮤 밖에 모르겠어요. 피카주. 거의 뭐 케이크 만들듯이. 그냥 맥도날드. 완벽해요. 동현이 형. 어디서나 막내였는데 이번에 이펙스로 데뷔하면서 형이 형 라인에 끼게 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사실 어려워요. 뭔가 형이 처음이에요, 제가. 막내가 좋아요? 맏형이 좋아요? 저는 막내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 또 막내 할 수 있는 야자 타임을 할까요? 아니요. 야자 타임이요? 야자 타임 하시죠. 시작. 더 그려. 더 그려. 멈추라고 하시잖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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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우리 승희. 저기. 지금. 굉장히. 아, 저는 이제 이펙스. 맏형은 아니죠. 막내. 유일한 성인이 아닌. 유씨입니다. 유일한 미성년자. 유씨입니다. 저는 오늘 숙소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해주세요. 아. 음. 오케이. 꿈만 같았다. 다음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보고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와요. 얼마나 궁금해요. 이게 뭔지. 잠시만요. 이거 의미를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바이퍼드라 파트 1 불안해서로 데뷔를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청소년기에 겪게 된 다양한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검은색이 많죠? 네, 그렇죠. 불안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위에 지금 이펙스라고 밝은 색깔의 물감이 묶여져 있잖아요. 이게 초록색이 초록색이 또 저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의 세계관이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불안해서 그리고 밝은색으로 저희를 이렇게 더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엉켜있는 이게 불안을 담고 있거든요. 불안하고 언제 튈지 모르는 거를 담고 있고 중간중간에 색감이 들어간 거는 그 순간에서도 작은 희망이 있고 미래를 받아라. 그 중에서도 네,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이 포스터를 보니까 도대체 어떤 그룹인가? 너도 나도 팬미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받으신 팬분이 이게 벌칙이라고 생각하는 걸 안 하셨어요. 저희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벨롭 되면 진짜 멋있는 포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만든다고 팬분들과 함께 또 덧붙여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금손이 계실지 제목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아, 제목이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어때요? 불안해서 우리 불안해서 끝났으니까 불안해서 우리의 팬미팅 불안해서 팬미팅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과거에는 불안해서 이제 미래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팬미팅을 하면서 팬분들 만나니까 불안하지 않았다. 팬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 모르지 않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우리의 제목 불안해서 불안해서 저의 제목 불안해서 혹시나 하지만 여러분 빅피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revent 그렇죠. 저희가 그린 이 그림을 SNS에 업로드할 테니까요 팬분들은 멋지게 완성시켜주시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실 거죠? 네 이거 올려주실 때 빅피처 그리고 언더빡 이펙스 이 태그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또 명작이 탄생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드 이펙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